한국국토정보공사 화려한 도시의 밤거리는 여행객을 한껏 들뜨게 만든다. 오래된 버스 한 대가 불법 주차를 한 것처럼 서 있다. 가까이 가서 보니 크리스마스 옷을 입고 서 있었다. 공기심에 나는 버스 안으로 들어가본다. 홍기심에 나는 버스 안으로 들어가본다. 물건을 구분할 수 있게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다. 마침내은 담을 수 있는 버스 안으로 들어가본다. 남은 버스 안으로 들어가본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.